어머니께. 그렇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머 너무 예뻐. 미인. 그렇지. 저걸 이 걸음 말아지고서. 19순정. 아니 그러니까. 19순정. 뒤에서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난 통과. 걸 걸 땡땡. 걸. 6호 걸. 6호 걸. 정답. 땡땡땡땡땡땡땡땡 야속한 그 사람. 니가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정답.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 어깬. 그렇지. 나에게 빠져 빠져. 착각인 읍. 그렇지. 땡땡땡땡 믿어봐. 오빠 한 번 믿어봐. 아니. 오빠 한 번. 오빠 믿어봐. 오빠. 아 어떡해. 할 수 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홍화. 땡땡땡. 아베 땡땡땡땡. 다시 다시. 땡. 아베 말이야? 아냐아냐. 어? 말이야? 말이야. 땡. 끝은 없는 거야. 그렇지. 아 신지야. 손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어머. 그래도 열 문제 맞췄어요. 패스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패스를 많이 할 줄 몰랐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넛 퀴즈 윤정팀 승리. 패자 부활전. 장윤정을 이겨라. 패자 부활전. 장윤정을 이겨라. 장윤정을 이기면 지금 보시면 두 팀이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저 두 팀과 함께 결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장윤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아이고. 장윤정은 레알로 가요 한 400곡을 외우고 있어요. 아이고. 먼저 야 이렇게 처음으로. 고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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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중에 누구. 제가 합니다. 신지죠. 아 그러세요. 아무튼 왜 처음이야. 자. 어떤 노래가 나올지. 장윤정을 이겨라. 첫 번째 신지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어머 노래들이 저렇게 있어 지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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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자 한 3초 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선운도 선배님의 다 함께 찾아서 잡니다. 예. 예. 상윤정.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Sharon. 신지. 돌아서서 우지 마라. 눈물을 걷어라. 상윤정. 예. 내일은 내일 또 다시.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신지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거져먹는데요? 차차차차 차차차 있자 있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정연기 형!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함께 차차차 신지 1동료 통과! 자 이어서 아이비 해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이비 괜찮아요 아이비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하세요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실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명곡들이에요 갑니다 갑니다 이 노래 제일 자신 없는 노래가 걸렸네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장윤정 컴온! 마멀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아이비!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장윤정!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없고 아이비!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장윤정 컴온! 2 simple 3 3 1